제가 탔던 네오미라는 배구요. 이 배는 다른게 아니고 그냥 다이빙 전용 배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먹고 자고 다이빙하고 그래서 장비들이 다 실려 있구요. 여기 보시면 끝에 있는 요게 저에요. 노란 옷 입고 있는 요게 저구요. 코모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거는 왕도마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이 도마뱀이긴 한데 이 도마뱀을 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살아있는 화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생긴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진짜 큰 도마뱀인데 가장 크면은 한 4미터 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유명한게 좀 잔인해요. 솔직히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먹이를 보고서 달려들 때는 바바바바바바바바 달려든대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먹고 문대요. 물어요. 그러면 얘가 치매에 무슨 박테리아가 있고 독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 먹이가 독이 퍼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가만히 둔대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그 먹이를 한 번에 먹지를 않고요. 안 죽을 만큼 끝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먹는데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다 씹어먹어서 해체되어 있는데 눈만 꿈뻑꿈뻑 거리는 사슴, 멧돼지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얘가 입안에 무슨 박테리아가 굉장히 독한 박테리아가 있어서 그걸 물면 동물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이면 그때 이제 먹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 혓바닥 밑에 독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독이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풀 한 폭이 풀만 좀 이렇게 조금 있는 뭐 이런 섬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이렇게 막 황량한 사막 같은 섬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초원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나무 듬성듬성 있고 지금이 우리나라 여름이지만 그쪽 발리 쪽은 남반구에 있으니까 겨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누리끼리 하고요. 이게 12월 조금 넘어가면 이게 살짝 푸릇푸릇해진대요. 근데 그러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나무가 많이 자라지는 않는 이런 척박한 땅에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비행위를 타고 발리 이 웅무라이인가? 웅무라이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국내선을 시티링크라는 국내선을 타고 라부암바조라는 섬에 들어가면 공항에 이렇게 라부암바조 이게 공항이거든요. 근데 뭐 코모도라고 아예 그냥 적혀있죠. 그리고 공항 안에 이런 조형물이 있어요. 천장이 매달려 있는데 모빌이죠. 근데 보면은 이게 코모도 왕보 도마뱀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이동을 좀 하면 이렇게 항구가 나와요. 라부암바조 항구. 그래서 이 항구거든요. 여기서 이런 노트보트를 타고 짐을 잔뜩 싣고 다이빙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걸 잔뜩 싣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자고 할 리부어보드라고 해요. 배에서 먹고 잔다 해서 리부어보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탔던 네오미라는 배고요. 이 배는 목선이에요. 나무로 만든 배고요. 제 방이 요기였어요. 요기. 딱 요기. 그래서 위에 있는 방이 더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제가 예약을 늦게 해가지고 요 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 방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이 여기거든요. 식당이 여기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다이빙 장비차하고 배로 옮겨 타거든요. 그래서 동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오미 배를 타실 분들이 계시면 요기 미들덱이라고 하거든요. 어퍼덱, 미들덱, 그 다음에 요기 로어덱이라고 있어요. 요기 로어덱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창문이 요렇게 구멍만 나 있는. 여기는 이렇게 발코니처럼 요렇게 있어요. 근데 다른 방들은 다 발코니가 요렇게 한짝씩 있는데 얘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미드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직전에 이 코모도 시장이 바뀌었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10배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코모도 이 관광배들, 배들이 전부 다 파업을 했대요. 그 라부암바조 시내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리고 제가 가기 직전에 다행히 이 파업이 타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제가 여행을 갈 수 있었고요. 아무튼 요런 목선이고 뭐 만든지는 얼마 안 된 배인데 약간 목선이니까 조금 고풍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돛을 또 펴주셨어요. 물론 이 돛은 모양인 것 같아요. 여기 엔진 달려가지고 프로펠러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배를 타고 한 4박 5일 동안 있었고요. 이 방은 제가 묵었던 방이고요. 요게 기역자로 발코니에요. 방은 되게 좁아요. 그냥 침대 두 개 딱 있고 뭐 여기 화장실 조금 있고 그리고 발코니에 빨래 널어놓고 뭐 이렇게 있는 방이고 이건 발코니에서 뒤를 이제 배가 이동할 때 배에서 이제 뒤를 본 건데 요게 이제 다이빙할 때 타고 다니는 스피드보트예요. 그래서 요 밑에서 아까 요기서 장비를 다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요 배로 옮겨 타서 포인트에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고요. 이거는 그 베란다에서 파노라마 사진으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되게 이국적이죠. 약간 뭐랄까 그랜드 캐니언 같은 약간 그런 사막 같은 느낌 들면서 풀만 조금 조금 있고 근데 물 속은 너무너무 예뻐요. 사람이 안 사는 이런 섬들이다 보니까 일단 사람이 없어야지 물도 받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발코니에서 이렇게 배에 매달려 있고 요렇게 이 섬 주변에 이제 다이빙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제 보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갔을 때 여기는 보통 이제 다이빙을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고인물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들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 다이빙 한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제 사진이 제일 많은 그런 다이빙 투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서 4박 5일 정도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여정으로 가긴 했는데 이제 비행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토요일날 진료 보고 밤비행기 타고 가고 또 도착하자마자 또 학회가 일요일날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바로 학회 일요일날 또 아간면 연구에 학회 가는 이라고 조금 놀다 오지를 못하고 그냥 진짜 다이빙만 하고 빙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서 바닷속에서 놀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핸드폰이에요. 저는 사진 찍을 때 거한 장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제가 핸드폰을 주로 쓰는 거는 폴드 쓰거든요. 폴드로 파노라마로 찍은 거고요. 이건 갤럭시 폴드고요. 그 다음에 간혹 물속 사진이 있는 거는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하우징이라고 해서 방수되는 케이스 넣어서 찍은 거예요. 요거는 동영상인데요. 이건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거북이 나오죠. 거북이가 이렇게 산호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북이들이 너무 많았고 물고기 보이시죠? 그냥 물고기 밭이에요. 그래서 요런 작은 물고기들이 되게 많는 그런 곳이었고 또 이렇게 큰 DSLR 카메라를 하우징에 넣으신 작가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제 사진도 이렇게 좀 찍어주시고 이거 저예요. 그래서 거북이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셔서 요렇게 제 사진도 있었고 다이빙하면서 제 사진이 참 없었거든요. 같이 간 분들이 서로 자기들 찍는 거 바빠가지고 사람 잘 안 찍어주는데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아직 사진 정리 다 못했어요. 다이빙 같이 가신 분이 12분이었는데 열두 분이 한 여덟 분 정도가 카메라를 들고 계셔가지고 서로 찍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이 지금도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드론도 가져갔었는데 드론은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 사진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고 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김규동님이시라고 이렇게 찍어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찍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면에 물 이렇게 널거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빛 내리는 것도 좋고 이 산호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요게 접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거북이랑 투샷도 찍었죠. 이렇게 자고 있는 거북이 녀석인데 제가 이렇게 빼꼼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사진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거북이랑 같이 헤엄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신호인데요.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거든요. 이게 물속에서 거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세워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몰라몰라라고 하는 건데 개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몰라몰라고요. 이렇게 이제 수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다 요거다. 거북이 나왔다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모양을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 되게 새끼 거북이었어요. 얘는 되게 작은 애였는데 한 50cm? 달래나? 얘는 그 정도 되는 애였는데 애기예요. 그래서 같이 수영하고 있고 그런 거 찍은 거고 얘는 좀 컸어요. 얘는 제가 뒤에 있어서 좀 작게 나왔으면 좋지만 얘는 한 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녀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다이빙 가서 건진 사진 중에 가장 베스트샷이죠. 이 저예요. 저를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물속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올 때 안전정지라고 해서 한 수심 5m에서 한 3분 정도 머물다 오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찍어주신 거 같아요. 산호도 너무 예쁘고 물고기도 너무 예쁘고 이 공기방울 올라가서 여기 잔물결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이런 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빙 하다가 이게 한 수심 한 20m, 25m 정도 되는 곳인데 이렇게 서로 만나면 동영상도 찍어주고 그랬어요. 이건 저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폰에 하우징에다가 넣고 다닌 거고 저는 카메라 두 개 들고 다녀요. 이게 저고요. 저는 카메라를 두 개 들고 다니는 게 하나는 이제 동영상 찍으려고 하는 거는 아이폰으로 주로 찍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물건, 물건이랜다. 조그만 생명체 찍을 때는 다른 걸로 찍고 그래서 동영상이랑 큰 거랑 작은 거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두 개 들고 들어가요. 보통은 저는. 큰 거, 거대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감당이 안 돼서 캐리어 하나만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오버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배에서 섬 구경 갈 때 저랑 같이 배 탔던 친구가 저를 찍어준 거예요. 뒤에 제가 머물렀던 네오미라는 배이고요. 미니언즈 티 많이 가져가가지고 놀러가면 주로 미니언즈 티를 입고 안 타려고 이거는 환자분이 선물 주신 모자예요. 환자분 중에 다이빙 강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이빙 간다고 했더니 이거 다이빙 모자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거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지금 어떤 사진이고 이건 코모도 국립공원에 내셔널 파크라고 돼 있죠. 코모도 내셔널 파크 여기에 이제 코모도 도마뱀 보러 간 곳이고요. 이게 저고요. 미니언즈 옷이 팍 눈에 띄죠. 여기에 보신 분들이 지금 여기까지가 같이 다이빙을 한 친구고요. 이분은 강사님 인솔 강사님이고 이거는 저희 보트리더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다이빙을 진행을 해 주신 이제 인도네시아 분이죠. 그래서 영락없는 아저씨라고요.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찍은 건데요. 이렇게 한 2미터 50센치 3미터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근데 거의 널브러져 있어요. 얘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뭐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그러는데 이런 거 찍을 때는 또 레인저라고 해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막대기 같은 것 들고 저희들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마뱀 보는 건데 사실 뭐 제가 도마뱀 보러 간 건 아니어서 근데 크긴 정말 커요. 그래서 뭐 이거를 살아있는 공룡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보면은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주로 침 질질 흘리는 것 같고 눈은 되게 선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크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늘에 얘네들도 더우니까 파충류잖아요. 그러니까는 변혼동물이 아니니까 더워서 그랬는데 다 그늘에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같이 갔던 다이빙팀이 물속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제가 있고요. 이렇게가 다이빙 같이 하신 분들 이거는 이제 그때 스탭분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안내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 가면 뭐 있어요. 이렇게 안내 길 안내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동호회를 따로 하는 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빙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찍은 저는 이제 작은 거 이렇게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까 봤듯이 뭐 큰 거 이런 거북이도 좋지만 이런 작은 생명체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갑오징어 새끼예요. 오징어죠. 이게 이 색깔 이 패턴이요. 이게 얘가 계속 투명해졌다가 이렇게 점박이로 무늬가 생겼다 그래요. 오징어 애기예요. 갑오징어. 그래서 얘는 갑오징어 애기고 얘는 산후 위에 붙어있는 크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는 개처럼 생겼죠. 여기 눈 달려있고 뚜껑 개딱지 붙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얘는 또 스파이더 크랩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거미처럼 무늬가 있어요. 여기 눈 달리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말미잘인지 산후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놓고 다녀요. 그래서 위장줄이죠. 살아남기 위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기가 대략 제가 주로 찍는 건 1cm 미만 애들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주로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거 마크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찍고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야간 다이빙할 때 찍은 건데 이것도 갑오징어 새끼예요. 여기 다리고 눈이고 여기 이제 등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조금 레어템이에요. 레어템이라는 말 좀 웃기긴 하지만 블루링이라고요. 맹독성 문어예요. 만짐은 거의 즉사. 그래서 이거는 블루링 옥토퍼스라고 해가지고 이 블루링이 자기가 위협을 느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이 블루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블루링 옥토퍼스는 야간 다이빙 밤에 깜깜할 때 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블루링 옥토퍼스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건 플로그 피치라고 해가지고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여기 눈 달리고 여기 입 달리고 해서 되게 조금 해요. 1cm 미만 그 정도 되는 아이고 얘는 구멍에 숨어있는 스네이크 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 패턴이 너무 예뻐서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이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녀석을 좀 확대해서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큰 부채산호에 붙어있는 뭐라고 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무슨 학명 뭐시기던데 뭐 기생충이래요. 결국은. 근데 이 패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속에서 저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패션 옷들 있죠. 옷에 있는 패턴, 무늬, 문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애들 거 뭐 차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색깔이 예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쁜 느낌이고 이거는 밤에 다이빙할 때 새우 찍은 거예요. 산호에 붙어서 이렇게 눈 돌리고 있길래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흔히 보는 새우깡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새우들이 밤에 보면 좀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범프헤드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폭이 달렸어요. 이 맛박에. 그 다음에 이빨이 앵무새 이빨처럼 돼 있는데 페러피쉬 종류라고 하는데 범프헤드 페러피쉬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머리에 맛박에 폭이 달려있는 근데 이 녀석이 조류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따라가면서 이 녀석을 정면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요. 역조류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류가 이렇게 오는데 얘는 일로 가고 있고 제가 이 뒤에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오리발질해도 물고기는 못 따라가는 견요. 그래가지고 옆모습만 겨우 봤고 정면을 스치듯이 봤던 그런 범프헤드 페러피쉬고요. 얘는 리프상어라고 해가지고 산호 밑바닥에 숨어서 자고 있는 애를 저희 인솔해주는 마스터가 찾아줘가지고 제가 거의 물구나무 서다시피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뭐랄까 막 물구나무 서 쓰듯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잠자고 있는 이 리프상어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빨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순해요. 오히려 이런 위험한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 다이빙에서의 그 가장 큰 뭐랄까 목표되는 어종? 그게 이제 만타거든요. 거대가오리 종류인데 이 코모도가 그 만타가 많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하와이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만타를 좀 많이 봤고 이거 동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지나가죠. 뒤에 한 마리 또 따라오죠. 뒤에 한 마리 또 따라오죠. 이게 양탄자 같아요. 대략 한 2미터 정도 되는 애들이 푸도덕푸도덕거리면서 저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물속에서 보면은 진짜 느낌이 아주 좋아요. 우아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양탄자 같은 애들이 푸도덕푸도덕거리고 이렇게 다녀요. 완전히 신기한 녀석이고요. 이거는 블랙만타라고 해서 흔하지 않은 종이에요. 시커머죠? 온통? 얘는 하얀데 얘는 시커머잖아요. 블랙만타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나왔고 얘는 그냥 많다. 많이 보는 이런 동영상도 이것도 찍었던 거고 이건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은 게 만타가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가죠. 여기가 만타를 볼 수 있는 포인트여가지고 만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늘을 나는 느낌이고요. 이게 더듬이에요. 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라다녀요. 진짜 물속에서 날라다녀요. 근데 블랙만타가 확실히 뭐랄까 스텔스기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푸도덕푸도덕 날라다녀요. 만타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작가님이 찍어주신 확실히 라이트 이렇게 잠자리만한 걸 두 개 큰 걸로 탁 찍고 하니까 해상도가 훨씬 좋죠. 아까 그거보다 그리고 이것도 옆에서 찍은 이거 저예요. 뒤에서 있는 거 이게 저고요. 제가 찍고 있는 거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찍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제가 찍고 있는 거 아이폰 12 거예요. 아마 12%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찍은 거 밑에 있는데 갑자기 위를 올려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딱 비추는데 이렇게 만타가 딱 보이길래 딱 찍은 샷이에요. 이게 수심이 한 20미터 정도? 그렇게 막 깊은 수심은 아닌데 이렇게 태양빛이 들 때 위로 싹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꽤나 멋있죠. 그래서 찍은 거고 이거는 전기조개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여기다 번쩍번쩍번쩍하죠? 불이 나오는 것 같죠?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이런 데가 이걸 전기조개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막 전기가 있고 막 불이 나는 건 아니고 인광이라고 그래요. 인광. 열이 안나는 인광. 그래서 이런 것도 구석에 숨어있는 거 밤에 돌아다니다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제가 뭘 찍고 있는 거를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고프로인가? 이런 걸로 찍어준 건데 이게 절벽이거든요. 물속에도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절벽인데 제가 여기서 둥둥둥둥 떠가지고 여기 있는 뭔가를 찍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심 조절이 조금 어렵고 여기서 애들이 또 움직이니까 이걸 겨우겨우 찍었는데 이게 초레어템이었던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러고서는 막 라이트 비치고 여기 라이트 손에도 라이트 들고 뭘 비쳐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작은 거 찍을 때는 핸드폰 말고 이 조그마한 컴팩트 카메라 갖고 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녀석이 얘예요. 얘가 뭐냐면 마블 쉬림프라고 그래요. 새우인데 뭐 우리로 치면 뭐 딱 새우? 뭐 제주 독도 새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 털이 매력이고요. 여기 털이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나와있어요. 입에도 그렇고 요 다리에도 그렇고 이렇게 막 털이 막 나있어요. 그 다음에 요 패턴 요 패턴 때문에 별명이 루이비통새우예요. 그래서 요 다리는 또 스파이더 느낌의 요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초레어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요게 레어템인지 그냥 세우려니 뭐 독도 세우려니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좀 잘 찍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요기 요런 패턴이랑 눈이랑 요런 털이 잘 나와서 그나마 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마블 슈림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가끔 앉아있기도 하거든요. 누워있기도 하고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때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줘가지고 물속에서 있는 거 동영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이에요. 여기는 새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렇게 되게 해 일출될 때 요 산 느낌이 너무 좋죠. 이게 인스타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유명한 포인트에서 이제 다이빙을 했고 여기는 이제 아침에 등산처럼 올라가는 데에서 이렇게 일출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해 진력의 배에서 배 위에 썬데기라고 맨 꼭대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질 때 사진을 찍었는데 노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 찍어봤던 이런 사진이에요. 주로 먹고 자고 다이빙하고 먹고 자고 다이빙하죠. 저도 인스타 하는데 인스타랑 페북 하는데 뭐 이렇게 가끔 가끔 사진 올리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사진들 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뭐 크게 보면은 이런 거대한 물고기들도 멋있죠. 이런 거대한 물고기들 뭐 이런 것도 멋있잖아요. 물속에서 보면 진짜 우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우아한 느낌도 들지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작은 생물들 요런 생물들의 요런 패턴 색상 요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녀석도 보면은 이 녀석 사이즈가 대략 한 1.5mm 2mm 가 채 안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물속에서 매달려서 산호 부채 산호에 있는 거라서 뭘 잡을 데도 없는 데에서 요거 조명 딱 붙이고 딱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깔 패턴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런 패턴들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색깔들이 예쁘죠. 또 이런 스파이더 크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다리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막 만들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직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막 색깔 변하는 거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감동하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게 살아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일주일을 보냈고요. 아직 사진도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드론 사진도 있는데 아직 드론 메모리 카드는 열어보지도 못했고요. 갔다 오자마자 지난주 토요일날 와서 짐 정리 조금 하고 일요일날 학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학회 가기 전에 해외에 월요일 토요일날 아침에 도착했거든요. 한국에 그랬는데 일요일날 학회를 가려면 제가 PCR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출근해서 또 환자 치료할 환자들 다 보고 이렇게 상담할 환자 경과볼 환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PCR을 했는데 결과가 다음날 아침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학회를 했는데 아산병원 주차장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음성 결과 문자 들고서 출입증 받아가지고 학회 갔다가 그리고 일요일날 왔다가 이제 이러고서 이제 지난주 한주가 또 수술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다음주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에서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되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분 수술이 갑자기 끼어들기도 했고 굉장히 오래 저번에 방송에서도 가끔 질문 주셨던 분인데 하와이에서 오신 환자들도 수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루종일 오래 걸리는 수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수술들 막 해치우다 보니 또 이번주도 그냥 훅 가버렸고 뭐 사실 오늘도 방송을 못할 뻔 했어요. 오늘 세브란스에서 미용심포지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야 됐었고 근데 또 못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졸업동기회 총동창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늘이었어요. 또 하필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도 못 갔고 그래가지고 아휴 세라리 그냥 방송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뭐 많은 준비는 안 했지만 그래도 갔다 온 사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사진 좀 예쁜 세상 물속에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다 요런 애들 찾아다니는 마치 보물찾기 하는 느낌 그 다음에 뭐 포켓몬 할 때 뭐 아이템 모으는 느낌 그런 그런 느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애들 보면서 조금 힐링을 하고 왔고요. 저는 요런 작은 애들 좋아해요. 뭐 이런 큰 애들 뭐 이런 애들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저런 작은 애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잘 쉬다 이렇게 와서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